한참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은 남혐, 여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GS25에서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 포스터의 어떤 그림의 모습이 남성 혐오를 보여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전하기가 사실 좀 무거운 게 어느 편에 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큰 일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업체인 GS25가 지난 1일 모바일 앱에서 캠핑 관련 이벤트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같이 보고 계시죠? 이 포스터에 담긴 손 이미지가 저게 남성 비하 목적의 손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유사하고 또 포스터에 적힌 영어 표현의 각 단어, 마지막 글자를 또 조합을 해보니까 남성 혐오 대표 커뮤니티 명을 또 암시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GS25는 문제가 된 포스터 자체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뜬금없이 처음에는 없던 달과 별의 이미지를 넣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조차 서울의 한 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마크와 유사하다, 이런 주장이 또 일면서 이미 불타고 있던 논란에 기름을 좀 부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성 이용자가 많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고요.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강한 항의가 이어졌는데 이에 GS25 측이 사과문과 함께 해당 포스터를 아예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은 GS25 내부에 남성 혐오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의 계기로 GS25가 앞서 공개했던 여러 이벤트 포스터 같은 것들을 확인을 제체하면서 거기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거 같았으면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인지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겠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이 너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남성 위주 커뮤니티에서는 GS25를 불매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로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GS25를 이용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좀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만 봐도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의 매듭이 좀 너무도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까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죠.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업점에 피해가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전에 또 대만 카스테라 사건 났을 때도 지역 동네마다 있던 영업점이 다 없어졌었던 거거든요. 그 피해는 결국 사장님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거 그 부분 좀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성들이 편의점에 가서 사는 게 주로 담배라든지 에너지 드링크 이런 부분인데 편의점에서 매출 1위가 담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역할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남성들은 결국에는 편의점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내는 건 남자들인데 대부분 남성들인데 어떻게 남성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불매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된 포스터를 결국에는 GS25 본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불매운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은 결국에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편의점주들이거든요. GS25는 전국에 1만 5천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영점이 10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결국에는 그냥 가맹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앞서 남양유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사 대표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미 식약처로부터 고발도 당했고요. 경찰이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 영업정지도 임박을 했고 허위광고, 주가 조작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GS25 논란과 마찬가지로 남양유업 역시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대리점주들이라고 해요. 남양유업은 이미 8년 전에 대리점 갑질 사태로 인해서 불매운동 여파가 현재까지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대리점주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이번 논란까지 좀 겹치면서 대리점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향후 영업정지로 공장까지 멈춘다면 이게 전국 1,100여 개 대리점뿐만 아니라 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 그리고 470여 명의 공장 직원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적은 사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은 상승 불을 켜고 있고요. GS리테일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14일 20% 이상 폭등한 뒤에 허위 광고 논란이 일자 그간 상승폭은 대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우려할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불매운동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찰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오늘 이광범 대표이사가 사퇴의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 내일은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예정이어서 향후 주가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남양유업 주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 2시 기준으로 33만 3,5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 1,500원이나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주가는 즉각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의 종과 비교한다면 이제 700원 내린 3만 5,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사과물을 발표하고 게시물도 어쨌든 삭제를 했지만 불매운동이 본격화하고 있고 당장 이제 일을 지켜보는 주주분들은 불안해서 종목 토론방 같은 데에다가 매도하겠다 이런 글도 올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특히 불매운동에 따라서 GS리테일 실적에도 좀 악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GS리테일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7%나 감소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1분기 슈퍼사업 매출이 좀 안 좋았고 편의점 사업은 매출이 좋았어요. 그런데 편의점 사업 매출이 이제 먹구름이 낀 거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불매운동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적 감소에 따른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